동전지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동전지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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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에코백 대로 있는 거네 동전지갑도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에코백도 되고 동전지갑도 되는 그런 인형입니다 동전지갑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열쇠에 B번도 있는데 이거는 슬라임인가봐요 저희는 일단 열쇠 한번 노려보면서 같이 이것도 한번 뽑아보죠 이걸로만 할 거야 그러면? 이거 같이 할까 그러면? 아니 몰라 같이 할 필요하지 여기 라인이 다르긴 한데 이것도 인형 뽑던 거 아니면 아니 아니 그냥 나 여기 하나 볼래 그럼 너 같이 읽어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뭐 나눠있어서 같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 응 자극화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못 잡았다 라이언도 잡을까? 응 라이언도 올려도 상관없지 얘 안 잡히겠지 이거 할까? 응 그래도 되고 컷 근데 기계가 짱크레인이 아니고 딴 거라서 네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 아이고 흘러왔나 잡았다 잡았다 일단 하나 뽑아서 안을 보고 싶고 나온다 아 여기가 라이언 나온다 나왔다 하나 나왔다 하나 뽑았어요 어 뭐야? 어 여기까지 가는 거야? 응 잡았나 라이언? 어 가자 오 대박 뽑았다 뽑았다 대박 집어던지기 원래 저렇게 뽑는거지 뭐 맞아요? 오늘 저렇게 저렇게 뽑을 수도 있으니까 만원 만원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다 응 네 뭐 잡았다 0 저치가 500원에 한판입니다 기계는 근데 끝까지 안 내려가는 거 같아 집계가 아 그래? 아니 끝까지 안 내려가는 기계가 많아서 여기가 다시 한 번만 해봐야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잡았나? 잡았나요? 아이고 한 번 더 잡으면 잡을 수 있겠다 어 역시 응 여기서도 뭐 안 좋게 뽑으면 더 좋고 나 잘 조준을 했어요? 그때 뭐 고무나 이런게 달려있는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들어야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이고 안전하게 귀엽다 응 귀엽긴 하네 오 잡았나요? 아 저렇게 되어있으니까 못잡네 응 누워있어야 되나? 어 누워있는거 놀이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좀 끼어있는데 좀 애들이 아무거나 한번 잘 골라 잡아봐 자 방황하고 있죠 방황하는거 아니야 잡았나요? 아이고 어휴 뒤로 꺼냈어 뒤로 꺼냈어 어 라이언은 잡기 힘들거 같은데 아 그런가? 어 아 근데 해봐봐 아까 라이언 운전기 뽑아서 그런건가? 어 라이언은 뭐 해봐도 되지 뭐 끝 어 들어갔나? 쇽 잡았어 어 잡았다 아 들리네요 이게 라이언 잡기가 힘들죠 고무 같은게 없어가지고 계속 흘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여기있는 이거 크롭스 응 알린 아 알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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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거 같은데 알린 아니야 이거? 알린 맞잖아 알린은 눈 3개 있는데 아 맞아맞아맞아 다른 애도 얘 마이크? 오 맞아 내가 좋아하는 애 내가 좋아하는 애 맞아맞아 잡았나? 아 너무 힘이 없다 꺼내기 힘든데 어 고무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당연히 잘하지 고무가 하면 이지 못하는거 같아 가 가 가 가 가 오 나이스 머리를 잡으니까 가네 응 가네 이거 옛날에 짝클했었을때 몸만 잡아서 되는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응 그럼 얘도 머리 되겠다 응 응 안됐는데 너무 타고내라고 하네 다시 한번 더 짝못 짜증나 짜증나 자 얘도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온 애인가 어 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거 잡아야죠 이상한 컨트롤을 하고 쇽 잡았나요 들어주나요 아이고 놓쳤다 아 놓칠거 같더라 응 어떻게 잡았지 않을까? 그냥 다시 잡아봐 그냥 랜덤으로 놓친거 같은데 잡았는데 어 집게 벌리던데 랜덤으로 놓쳤다고? 응 랜덤으로 놓쳤다고 지금도 좀 이상한데? 계속 그냥 잡아야돼 응 알았어 기계가 이거 레인보우랑 짱크레이미였으면 완전 좋았어 지금 하나 뽑아찍은데 만원에 응 아 못찍했어 충격적인 사실이지 응 만원에 하나씩 인지하는데 꼭 빨리 가나 나쁘지 않지 가자 가자 됐다 아이고 어 잘렸다 매번 남았고요 예 그냥 하나만 더 뽑고 싶은데 하나 더 뽑을 수 있을까? 힘들 것 같은데 어 잡았다 잘 잡았다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어 근데 놓쳐버리죠? 어 만원만 해야 되나? 모르겠어 어 또 내려가긴 한다 내려가려고 한다 이게 뭐야 얘들이 이렇게 여기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뽑으면 내려가긴 하거든요 일단 잡았어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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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올리고 좀 내려올라나 여기가 음 좀 더 기다려봐야네 됐다 한 번 넘었네 여기에 어 잡은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놓친다 아이고 놓쳤네요 마지막 내가 만원만 해볼게 어 난 밀릴 거 몰라 나 마운드로 해봐 자 조윤이 갑니다 오 오 하나 났다 나이스 나이스 훈이 해봐 나도 해볼래 옆에 있는 거 걷어내가지고 뽑았다 초스피드로 초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팅 조윤이는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웃기네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나 잡아버려 야 시작하자마자 나는 하나 나왔어 인형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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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 라이언 라이언 누워 어 왜 이러고 어 라이언 누워 뭉쳐있는 아이들 쇼 그렇게 하면 못 잡을 것 같은데 2개 잡기 쇼 오케이 자 이제 각 나왔죠? 2개 어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저 끝까지 안 가나? 얘 잡을 수 있어 어 잡을 것 같아 어 잡을 것 같은데 아잇짝 한 번 더 앞으로 끌어진다면 아잇 안되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마이크 잡을 수 있다가 앞으로만 잡을 아 이렇게? 응 이렇게 하면 안으로 좀 더 들어가니까 쇽 쳐 봐라 쏙 이따 꺼냈어 꺼냈어 어 나이스 어 다행이다 오케이 밀린다 또 이거 잘하면 나오겠다 응 잘하면 나오겠다 어 생각보다 괜찮나 라이언 녀석이 머리통을 계속 막고 있어가지고 아이고아이고 너무 깊게 들어가버랬네 응 어 우리 여기는 아님 라이언 해봐 이 홀렛 아 그래 어 적었나? 이거 에코백 들어있는 거 이거 좋잖아 아 맞아 저게 갖고 싶단 말이야 지금 안에 에코백 나오는 거 신기할 것 같아 어 한번 궁금해 그러다가 이제 2년 남고 다녀야 되나? 너무 조그맣겠지 근데? 조그맣지 않을까요? 한번 나중에 꺼내볼게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이게 약간 잘 못 잡네 어 속이 다시 한번 더 원래 7.8기라고 또 계속 해봐야 됩니다 오오오오 좋죠? 잘하면 될 것 같아 오 두 개 딱 이렇게 잡았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들어지면 하나 눕혀지면 또 그거 잡고 하면 될 것 같아 길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 잡았어 잡았다 이거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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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오오오 나이스 올렸고 줄줄줄 밀리는 일만 남았다 500원에 한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됩니다 맞아 기회를 좀 많이 쓰더라도 결국 꺼낼 수 있죠 이걸 꺼냈어? 초코스였다 방금 자 봐라 이거 안으로 집어던질 것이다 내가 그래 너도 아까 그랬을 것 같잖아 응 야 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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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늘렸어 어 어 얘 먼저 꺼면 되겠다 너무 늘렸다 핫 여기 있는 잡아 왜 원래 파고들어? 어? 잘 잡았나? 아이고 멀파가 되겠네 아이언? 응 안 나오겠다 안 나오는 게 낫죠? 응 안 나오겠다 안 나오는 게 낫죠? 이렇게 뽑았어 종류별로 나왔다 그래 응 이렇게 딱 종류별로 나왔네? 진짜로? 딱 하나만 열어볼까? 응 하나만 열어보죠 나중에 다른 거는 사진으로 마지막에 넣고요 헐 진짜 아아 동전지갑도 돼요 이것도 되는 거네 되는 거잖아 아 그렇네 여기 에코백 에코백 재질이 초록색 에코백이 아니라 신발 비닐백이다 비닐백 농담 아니라 진심 비닐백 비닐백까지 그래도 뽑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한번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